캡틴! 이 망할 스톤은 어떻게 할까? 여기서 최대한 멀리 벗어라줘! 잠깐! 있던 자리로 다시 돌려놔야 해! 다노스가 양자 터널을 없애버려서 안 돼! 아 잠깐만요! 여기 타임머신이 또 있어요! 혹시 갈색 고물뱀 보이는 사람 있나? 저기 있네! 근데 주차한 자리가 좀 별론데? 스캇! 작동시키는데 얼마나 걸려? 아마 10분 정도요 준비하고 있어요 스톤 갖다 줄게요 알았어요 캡